1, 2, 3, 4 무송종계란탕?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. 사실 저희 아마비대는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나 유쾌하고 너무나 재미있는 그런 댄스가 하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댄스는 저희가 아무 때나 보여드리지 않습니다. 과연 언제 보여드리느냐 여기 계신 소년분들이 정말로 그 댄스를 진심으로 원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보여드린데요 혹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손님 여러분들 저희 아마존 익스프레스의 댄스 보고 싶으신가요? 여러분들 모두의 목소리에 따라서 저희가 춤을 출지 마치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여쭤보십니다 저희 아마존 익스프레스의 댄스 진짜로 정말 보고 싶으신가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